이 남자와 내 용돈은 14년째 30만원이다. 누군가는 용돈이 너무 적은 거 아닌가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나는 닭가슴살과 소주만 있으면 한 달을 살기 때문에 가끔은 용돈이 남아 다음 달로 이워시킬 때도 있다. 하지만 이 남자는 아니다. 용돈을 주면 며칠 안에 다 써버리는 저 남자는 매번 용돈 좀 올려달라고 어린애같이 떼를 쓴다. 딱 얻어날리고 10만원만 올려줘. 뭘 사시겠다. 아니 30만원에다가 플러스 10만원 40만원이야 자녀. 알아도 안 돼 40만원이고 그런 거 더 확인할 줄 알아. 폴티. 스플링기면 돼. 폴티? 난 30만원만 줘. 이 여자는 14년째 용돈을 안 올려준다. 그래서 나는 용돈을 만들어 쓰는 편이다. 용돈을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물건을 가져다 당근에 파는 거다. 애들 장난감도 팔고 이 여자 물건도 팔고 돈이 될 만한 것들은 일단 다 갖다 팔아버린다. 이 토끼 같은 남자는 당근을 정말 좋아한다. 저 남자 핸드폰에는 하루도 빠짐없이 상금, 상금 소리가 끊이질 않는데 저 당근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정말 당근밭에다 파고둬 버리고 싶어진다. 그리고 저 남자는 안 쓰는 물건을 가져다 팔아야 하는데 멀쩡히 잘 쓰는 물건도 내다 팔아서 사람을 가끔 빡치게 할 때가 있다. 나도 가지고 팔아야 하는데 자기 반사 아휴 못하지 더 이상 팔 물건이 없다면 그 다음은 친구를 팔아야 한다. 얼마 전 이 여자가 모르는 내 친구 민식이가 결혼을 해서 추기금 때문에 10만 원을 달라고 했는데 사실 나는 민식이란 친구가 없다. 그리고 이 여자는 내 친구 종민이가 저번 달에 돌잔치를 한 줄 알지만 사실 종민이는 아직 결혼도 안 했다. 나는 가상의 임무를 만든 뒤 결혼이나 돌잔치를 한다고 선의에 거짓말을 해서 부족한 용돈에 보태 쓰는 편이다. 친구가 별로 없는 이 남자는 거짓말을 하려면 좀 성의라도 있게 하던가 툭하면 민식이 핑계로 돈을 달라고 한다. 도대체 그 민식이란 친구는 결혼을 몇 번째 하는 건지 가상의 인물이지만 약간 부러워지려고 한다. 이 남자는 14년째 민식이를 팔고 있지만 이 정도 팔았으면 이젠 성의 있게 다른 이름을 되줬으면 좋겠다. 그리고 마지막 필살기는 그냥 지르는 거다. 대부분의 유부남들은 허락보다 용서가 빠르다는 걸 알고 있다. 진짜 갖고 싶은데 용돈으로 커버가 안 될 때는 돈은 필요 없고 그냥 용기만 있으면 살 수 있다. 하지만 그때마다 항상 뒷감당이 두렵긴 하다. 장난 아니지. 여기 버젓이 적혀있는데 무슨 중국산이야. 그거 왜 일본 말이 적혀있냐? 중국산인데. 내가 갖고 싶은 거다. 왜 일본 말이야 이거는. 중고야. 당장에 샀어 싸게. 무슨 중고야. 이거 스티범도 그대로. 잘 놔야 돼 이거. 왜? 이거 얼마나 비싸입니까? 나는 매번 이 남자에게 돈 좀 아껴 쓰라고 잔소리를 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유부녀들은 내 남자가 어디 가서 돈 때문에 기줍는 거를 원하지 않는다. 하지만 철없는 저 남자는 힘들게 번 돈을 너무 쉽게 쓰는 것 같아 나도 모르게 매번 잔소리를 하게 된다. 14년째 용돈 10만원만 올려달라고 귀찮게 하는 저 남자를 보면 그냥 올려줄까 싶기도 하지만 저 남자는 돈을 주면 어디다 쓸지 뻔히 보이기 때문에 주고 싶다가도 이상하게 주기 싫어진다. 누군가는 유부남들을 보며 본인이 번 돈으로 왜 저렇게 찌질하게 사냐 라고 생각할 수 있다. 하지만 대부분의 유부남들은 이렇게 사는 걸 찌질하기보단 당연하게 생각하고 살아간다. 그 이유는 내 인생보단 내 가정이 더 소중하기 때문이다. 그래서 오늘도 많은 유부남들은 얼마 안되는 용돈으로 가족들과 소소한 행복을 느끼기 위해 통큰 소비를 하며 살아가고 있다. 오늘도 이 남자는 힘들게 만든 용돈으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치킨을 사왔다. 어릴 적 나도 아빠가 가끔 치킨을 사오시면 그날은 세상을 다 가진 듯 참 좋았던 기억이 있다. 내가 봤을 때 모든 유부남들에겐 낭만이 있는 것 같다. 비록 주머니에 돈은 별로 없지만 그 작은 돈을 본인한테 쓰기보단 가족을 위해 쓸 줄 아는 그런 낭만. 이런 유부남들에겐 찌질하다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는다. 온라인과 함께 음료진을 사오고 싶다. 와 갑자기 표정이 좋아하네. 닭다린 엄마랑 하나씩 나눠 먹어. 닭다린 엄마를 먼저 가져와. 대단해. 왜? 진짜 제가 엄마 찍는 게 재밌어. 맞는 말이잖아요 왜 쩔쩔고 맞는 말이지 엄마 알아봐요